슬레이도스 바이오 아마 제가 승천 10단계일텐데 9단계인가요? 난이도가 나왔다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카드 게임인데요 일반 유무를 획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 6과 전투 종료시 두번째 시식할때마다 카드 1회 보상을 받는다는 카드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지요 여기로가서요 상황보고 어떻게 갈지 생각해보죠 자 공격력 6을 넣을 수 있는 타격을 3박 날려주십니다 카카오 카카오 했구요 저지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좀 맞더라도 빨리 잡아야죠 왜냐면은 이제 힘 4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다음번에 공세방으로 딱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빠져냐고 둘다 빡세지않나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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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좋죠. 폭발폭발 아주 좋았습니다. 3번의 공격. 8 플러스 9. 그렇죠. 자 하나 잡으면서 피를 안달게 되는데요. 다음 톤은 이제 어플컷하고 공격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되네요. 수비 두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아쉽게 빛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보상받아야죠. 녹화내려야 된다. 알. 공격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공격카드를 딱 얻으면 강화가 돼서 들어오는 카드인데요. 자 일단은 휴식을 하면 카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피가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둘 다 좋아하는데 일단 절단부터 공격카드를 좀 해보도록 하구요. 자 어차피 보스를 만나게 될건데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아 이해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하고 지약을 걸고 청동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의외로 공격이 더 나을수도 있었겠네요. 자 다음 해볼것은 이제 어퍼컷을 해서 치약을 벌어줄 것이구요. 공격력이 내려가지요. 방어뜨를 올려서 1댐이 재밌받는 것이지요. 끝나면 체력 회복하니까 자 다음 또는 이제 000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는데요.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아 좋았습니다. 어차피 치약 걸려있는 상태여가지고 자 우리는 공격카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가 된다. 자 보물을 얻을 것인데요. 고대의 차 휴식 장소를 고친 뒤 첫 전투라면 에너지 두번 공격을 두번도 할수있단 얘기지요. 자 금속화를 만났는데요. 자 턴을 넘깁니다. 어차피 3번동안 이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요거 괜찮지요. 깨어주고 절개로 딜한번 넣구요. 공격 공격 소비 절단 분노까지 여기서 피를 아끼기 위해서 약화를 미리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피를 아낄 수 있고 뭔가 이제 좀 게임을 여유롭게 분리할 수 있겠지요. 자 절단을 걸어줄 것이구요. 소비와 소비와 소비로 피를 못 채웁니다. 한대정도는 맞으면서 빨리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약화는 필요없고 치약 걸고 부동까지 그럼 다음 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공격력이 낮아지고 있지요. 수비와 여기서 화염뿐 투척 아 깔끔하게 피관리 잘했구요. 더 보상받아야죠. 미소짓는 가면 상점에서 50만원으로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는 피 에너지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깔복이 나쁘지 않은데요. 음 강화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하아 구미가 당긴다. 강화도 돼있고 한번 가볼게요. 자 재련을 해보도록 하죠. 강탈을 먼저 할 것인가 취약을 먼저 취약을 어퍼컷이 좀 좋아가지고 취약 강화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아 열두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네요. 자 일단 분위기 봐야죠. 아 절대적인 힘 별로인 것 같아. 강타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있었잖아요. 위치하시는 분 위치하시는 분 아 강타지께 좀 그런가? 투장은 좀 그렇지요. 솔직히요.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불라 그랬는데 능숙이 찾아보려고 했으면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카드 강화부터 다 해놓고 마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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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 어퍼컷 아니 아니 절개 분노 아 깔끔하다 좋다. 강화되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공격 카드 공격 카드보다는 수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 휴식하는 건 좀 오버가지고 차라리 공격 카드를 얻기 쉽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다 얻어지니까요. 자 강타를 걸어주시고 강한 강타 시합을 걸어서 쫄김만 아 휴식을 거친 데 두 번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았습니다. 자 수비 하약할 것이고요. 연타 들어갈 것이고요. 마저 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퍼컷으로 치약 시켜주고요. 네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도록 하죠. 오케오케 적당히 마저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게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시비데미 들어올 것인데요. 강타 주기적으로 걸어주고 예의로 올 때 한 번씩 걸어주고 자 다음 턴에 이제 센 공격이 들어올 텐데요.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요. 어퍼컷 타격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pp 집어치 저희가 집어치요. 자 37대 44 아퍼컷 분노 분노 깔끔하네요. 고대 포션 무적 하나 좋습니다. 무적 하나가 꽤 많은 도움이 돼요. 아 태양의 모험을 가야겠네요. 물약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태양계의 모험 저희가 이제 공격 카드를 먹으면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죠. 그렇지요. 아 2 청동파격이냐 2 혼멜 타격이냐 인데 공격과 수비가 어찌 되죠. 오케이 두개가 뽑겠습니다. 어 두장을 얻고 스킬 카드니까 공격 카드 집어주고 2절개 천둥도 참 좋은 카드인데 2절개부터 가자. 어 그리고 방어도를 올려줄 수 있는 화염 장벽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화를 조금 한두 번 정도 해줘야 되는데요. 상점도 한번 가야 되고 위에 상점이 이쪽 밖에 없기 때문에 좌측으로 가서 어떻게 갈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절개를 집었지요. 자 요거는 여기서는 이게 개꿀입니다. 왜 개꿀이냐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야 하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 보십시오. 야 야 얘네 찾기 까다롭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럼 절개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해줌 좋았습니다. 자 넘기지요. 아 도둑질하는 애들을 만났는데요. 자 저의 피 없는 애를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아 비늘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지요. 아 좋습니다. 어차 어퍼컷을 하고요. 방어도 좀 올려주고 그래도 좀 맞을 거 맞아요. 저 이제 한명은 도망갈 준비를 할 거예요. 쟤를 좀 처리해줄 예정이고 오른쪽 걸 빨리 잡아야겠네. 아 오른쪽이 먼저 도망가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방어도 때문에 못 갈 텐데 아 많이 털어 갔는데 하지만 위기를 실력으로 극복하셨습니다. 60원 돌릴뻔했네요. 아 아 하난 집어야되는데 바라가 안전빵이긴 하구요. 약점 분석은 얘가 공격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건데 약점 분석이 더 낫겠죠? 상점을 한번 가야되요. 저희는 좌측 라인을 통해도 괜찮구요. 상점을 두번 가도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저는 이쪽이 더 땡기네요. 일로 가보겠습니다. 아 갑부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갑부가 될 수 있는데 상점이 있어요. 그죠? 체력 쪄울 수 있고 합류라인만 넘어가면 되는데요.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피 18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700원 있는데요. 자 일단 타격카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점감은 50원 인데 자 이것만 극복한다면 저희는 체력을 채울 수 있는데요. 어퍼컷을 하면은 걸려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근데 제거를 하긴 해야 돼. 잡기도 잡아야 되는데 음 이렇게 갈까요? 다음 턴에 잡는다는 마인드로 어퍼컷을 하면은 인공물를 왜 썼습니까? 저랬습니다. 얘는 잡아야 되고요. 제거했지요. 제거했지요. 음 일단 이 도로 먼저 봅시다. 어퍼컷을 하면은 맞을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을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대 맞읍시다. 맞을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아나고 살아-, 살아났고요. 무적보다는 좀 공격하면서 이게 나을 것 같애 무적은 나중에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5피 남았구요 자 휴식을 취하러 가야겠군요 동전도 좋아하는 카드인데 여기서는 부메랑에서 일단 1등 불러보겠습니다 자 체력회복하면은 카드 줘요 격돌을 집어야죠 자 이제부터 위기인데요 요걸 극복해야 되는데 자 34피 밖에 안남았구요 상점을 가야지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 보람이 있을텐데요 자 수비수비를 하면은 방어도 15지요 아 너무 아플 것 같다 하지만 첫 턴에 요걸 할 수 있지요 아 늦었지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턴에 휴식을 거치네 한턴 더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좋았습니다 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텐데 자 방어 들어가야 되구요 음 그러면은 얘네도 공격을 당하고 나는 피는 아끼고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공격력이 감소됩니다 자 다음 20대미 들어올텐데요 자 다음 20대미 들어올텐데요 아 너무 아픈데요 아 또 공격력이 감소됐습니다 자 이 13 데미지가 들어올 텐데요 일단 얘는 잡 들어가고요 자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15 데미지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아까울 것 같고 6 플러스 6 어쩔 수 없네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죠 아니죠 아니죠 똑같네 똑같네 요렇게 가야되겠네요 다음 턴에 얘를 못 잡으면 저는 죽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4 데미지 자 일단은 득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뭐죠 일단 한 터만 버텨줍니다 자 12 데미지 자 12 데미지 들어오는데요 방황오드코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24 24 24 24 플러스 14 37 37 플러스 9 아니 약점 분석을 하면 되잖아 37 플러스 9 딱 잡은 것 같긴 한데 자 64 24 24 24 30 24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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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올려주면서 공격까지 아 오케이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적을 하나서 집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헬터살기 위해서는요 자 3탄을 버텨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아 랜덤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필 아 스킬 카드라서 쓰질 못하네 이야.. 방어도 안나오면 죽게 생겼다 큰일났다 자 이제 장안스러운 때려보기라는 이제 랜덤으로 이제 혼란이 들어오는데요 자 쥐약을 걸어줘야 될 것 같구요 그렇지요 체력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게 맞는 것 같네 그쵸 강타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좀 위험해 보이긴 했어 자 저희는 여기서 방어도 물려야 되지요 요게 좋아보이네요 4댓도 넣고 자 이번에 15피가 들어오는데요 절단은 그어줘야 되구요 방어와 방어와 톤을 넘기겠습니다 2피 정도는 달아줘야겠네요 자 자 다음인데요 15가 들어오는데요 잡아야 됩니다 안잡음 가는거거든요 안잡음 가는거거든요 오케이 야.. 14피 남았는데요 좀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보스를 잡으러 가면 안됩니다 일단 쫄따고 위주로 가야되는데요 아 고기덩어리와 전투시 체력 12증가 자 여기만큼 간다면 되는데요 아 근데 얘네들이 나와버렸군요 난리 났는데요 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기도 하구요 야 너무 빡센 애들이 나왔는데 카카하고 있는데요 자 무적기가 필요하구요 자 무적기가 필요하구요 방어는 필수고 절단도 갈겨야 되고 요렇게 가야되겠네요 그러면은 피 1달겠네요 자 다음편에 하나는 잡을 것 같은데 나머지 3개가 문제인데요 아 10, 10, 10으로 올랐습니다 요건 해야될 것 같구요 뭐죠 아니면 무적을 하던지 드로우를 볼까 차라리 무적을 쓰는게 맞는 것 같구요 일단 후드로 해주고요 일단 이 분호 해야되니까 후드로 해주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 승천 10단계입니다 자 28 데미지가 들어올텐데요 근데 저에게는 수비 카드 하나와 공격 카드 3장이 있는데요 자 이걸 해주고요 자 피 봐요 18 플러스 6하면 하나 잡으셨죠 10 플러스 28 28 데미지지요 28 데미지지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피 4 남았는데요 야 쉽지 않습니다 얘를 잡아야 되는데요 수비 카드가 안나오면 난리가 끝납니다 아 분노 나왔구요 자 부메랑이 공격 공격 무적으로 한 번 더 사라줍니다 무적 2장 집었거든요 좋습니다 요기 또 잡으면 끝나는데요 요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체력 10위까지 올랐죠 고기 덩어리 때문에 에너지 보셨나왔구요 자 여기서 이중타격을 집을 것이냐 대검이냐인데 대검 하나 가져와야지 자 여기서 뭐 나옵니까 흡혈 카드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요기서 이제 다음 보스를 만날텐데요 자 체력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는 개구리를 살 것이구요 체력이 낮으니까 체력 올려줄 것이구요 팔방미인으로 도박 카드 한 번 들어갈 것이구요 자 다음은 카드 제거를 공격 카드를 없앨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취약이 2장이나 있긴 한데 드롭기고로 공격을 한 번 하면서 카드 순환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봇을 만났는데요 아 강력한 애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무적을 쓴다 무적 타이밍 좀 아니랬나 공격력을 좀 내리고 싶어가지고 자 발방미인으로 체력 회복해주고 드롭기고로 드로우 먼저 해주고 흡매 타격으로 자 흡매 타격으로 드로우 또 해주고 일단은 마인으로 가야될 것 같군요 이야.. 17피 밖에 안 넘었는데요 아.. 숫돌이랑 무작위 카드 2개 강화 어..어.. 강타밖에 강화할 수 없군요 빡치.. 빡치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빡치기.. 자 일단은 체력 회복까지 결국엔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일단 드루 먼저 보시고요 약화를 부여할 수 있는 약화고요 자 일단은 드루를 먼저 봐야겠죠 약점 분석이 나왔는데요 약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피 절약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센스있게 방호도를 샥 올려줘서 위기를 모마시켜 주시고요 좋습니다 강타로 올려줄 것이고요 수비 하나 올려주시고 1 더 에미지 맞겠습니다 아 재밌나요 고맙습니다 자 닌킥 드루 먼저 보시고 수비도 해줄 것이고요 공격도 해줄 것이고요 공격도 해주실 겁니다 어? 오케이 혈류 안좋아났네요 넘기겠습니다 혈류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자 여기서 안전성을 올리기 위해서 강화를 팔방민을 믿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나옵니까 하아 아니 자 Like 하면 안전성 route 마을게 없다 수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첨 먹어주고 뒤늦게 수비도 좋습니다 공격카드도 없고 수비할 것도 없고 너무 아프네요 아 약점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이랬었군요 자 실력으로 얘를 내방 때리죠 아 아닙니다 아니군요 자 저는 이제 인공물을 걸어놓았죠 방어도만 효율이 떨어졌군요 자 어퍼컷으로 드롤을 먼저 보고요 여기서 강... 강타하고 속도를 딱 보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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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실수했다 그쵸? 아닌가? 그게 그건가? 이것 좀 버리자 살긴 산거같애 한 3피정도 남은거 같은데? 다잡아야되는데? 자 살긴 살았네요 야 이걸 어떻게 막아 와 공격력도 올랐는데 자 이거는 믿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거다 버리자 지금은 이제 다 만들어 놓을 것 같애 아 사연이 딜이나 넣을걸 야 요걸 원수로 막는다니 와 무적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럼 살았을텐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흐흐흫 아 이게 뭔가 쉽지않네요 잘 버텼는데요 아쉽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남자라면 엘보 무한엘보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일단 시작해보죠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수비 공격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아 2댐 맞았는데요 타이머요 뭐라고 검색해야 하는거지 그냥 타이머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14댐으로 잡고 방어도 올리고 흠 흠 흠 흠 흠 아 기생중이요 10단계라서 기본적으로 받는 페널티에요 이게 바로 승천 10단계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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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히트 아 저거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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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이금만에 히트 히트 어퍼컷 좋아하는데요 아 전투장비 가겠습니다 여기서 전투장비를 간 이유는 바로 강화를 시키기 위함이죠 손에 있는 카드 모드를 강화시키는 카드입니다 엘보 피합니다 카드 강화가 좀 시급하니까 카드 강화 좀 하고 자 유물을 더 주고요 아 편지 칼 한 턴에 세 장의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저 전체에 오뎀을 줍니다 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수비 수비 공격을 해야되겠네요 전투 강화 돈을 훔쳐가고 있는데요 지구 골더씨 자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요 혼내줘야겠죠 도망갈 준비하니까 다음 턴에 막 수비 수비 수비만 안 나온다면은 두 개만 나오면 될걸요 하나만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요 곧 자 절단은 아직 보셨고요 강화 들어갑니다 보스 한번 만나러 가야죠 자 여기서는 절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 아 얘를 만났는데요 절개 분노 타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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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돌까지 오케이 많은 딜을 넣은 것 같습니다 화났습니다 화났습니다 동전 써주고요 맞아줄 거 맞아주고 다음번에 잡음내도 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 카드 세 개만 나오면 끝났는데요 저기서는 9데미지 강화를 해주셔서 세게 만들어주고 잡으면 되지 아 공고함 공고함이라는 것은 전수시 무장세계 카드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 상열을 짓고 싶은데 박치기가 당기네요 자잘 이렇게 되면 게임이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공고함 방호도 잘 기본적으로 얻고 시작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맞지요 오케이 오케이 맞을 거 좀 맞아줍시다 9데미지 수비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차에 두 마리를 잡고 방호를 쓰는 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분노를 지웠기 때문에 다음 턴에 무조건 끝나지요 하지만 공격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쓰고 잡으면 되지요 좋았습니다 바라를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예상인인데요 전투 장비를 항상 먼저 써주시고 들어보고 수비수비 격돌 깔끔합니다 그럼 다음 턴은 이제 분노 두 장과 공격하듯 세 장비면 끝나겠군요 오케이 포식충이라서 포식은 집어줘야 되고요 강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바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스 분열 슬라임을 만났는데요 바라를 먼저 써주시고 강다를 써주시고 분노 써주시고 바로 쓸 것인가 나중에 위해 데뷔할 것인건데요 기다려볼까요 어차피 영국수트니까 자 여기서 섭취해주시고 아 공격 방어방어라 아 이거 못 갈텐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38 데미지네요 어 어 잘못했다 아 실수했네 절대 저게 들고 올걸 좋았습니다 아 뒤에꺼부터 잡아야하는데 하긴 사람의 선택차이긴 하겠다 둘다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말이냐면 얘는 세려 그 뭐지 요거 뭐야 방어를 없애주는 애고 얘는 공격을 없애주는 애 요걸 위해서 제가 이걸 아껴놨지 라이트 치겠습니다 세게 들어오니까 한 번 막아줘야지 자 2단 분리시킨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선천성으로 시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게임 분위기가 연출됐죠 감사합니다 절기와 선천성으로 시작 그냥 마저줄게요 어차피 피 차니까 다음번에 한 번에 잡아야지 저게 아 제물을 집어줘야죠 음 저거는 진리입니다 자 안전성의 도마뱀꼬리가 나왔구요 저주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 도마뱀꼬리가 맞는데 저주를 짓고 싶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이게 이거 안 돼요 푸른 양초라는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주 카드를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는게 이거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면은 0코로 사용 가능합니까 1dl 맞고 맞나요 유물을 갖게 되면은 Jean 극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車 아 카드 강화할 게 좀 있어가지고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맞군요 광기가 나왔는데요 광기를 먼저 써주시고 아쉽습니다 아 아 전투장비를 먼저 써야지 아 전투장비 줄이려다가 하긴 그게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어 내가 하려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아 이것도 실수했네 아 이것도 실수한 거 같네 아 저 절단 좋아하지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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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을 걸 돌아가봐 다시 가져와 투여해 투여해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요거 짓고 싶다 근데 안전하게 가야겠지요 동의 안옵니다 거절이요 으흠흠 댁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재물 복제 해줘야쥬 강화나 하라고 하죠 유물이 너무 없긴 하다 그죠 강화시켜 강화시켜 예 유물 없이 간다 예 유물 없이 간다 예 유물 없이 간다 자 일단 공격 들어갔지요 여기서 체력배복 해주고 여기서 체력배복 해주고 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체력 좀 열심히 올리고 어 큰 그림 그려봐야 되겠군요 자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고요 얘를 잡고 아 아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이제 차라리 얘부터 정리하는 것도 나아갔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 천둥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자 강화 들어갑니다 둘 다 하고 싶은데 오케이 다섯 장부터 가보자 유물 아 유독성이에요 스킬 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아주 좋은 카드인데요 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1턴 킬 체력 3 회복까지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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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다 아 오른쪽 갔어요 왼쪽 갔어야 됐는데 큰일 났어 아하 전투 장비 해주고 아 데미지 안달지요 자 이번에는 잡을건데요 아 아주 이마 좋습니다 아닙니다 분배량을 찍겠습니다 아 여기로 갔어야 됐는데 아하 좀 강력한 애들을 만났네 자 일단은 5장 먼저 뽑아주고요 강화 해주시고 전투 장비 해주시고 동전 써주시고 카드 4장 뽑아주시고 천둥 써주시고 사냥 뽑아주시고 체력 얻어주고 5장 뽑아주시고 동전 써주시고 공격과 공격을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 좋았습니다 아 15단계까지 나왔다던데요 대검을 지킨지 봐야되는데 오히려 전투 장비 쪽이 또 손이 가네 대검 갑시다 대검 아 체력을 해보고 갈수있네요 일단은 일단은 재벌부터 써보고요 전투 장비 써주고 재벌복 해주고요 플러스로 일단은 파워 강화 해주시고요 일단은 파워 강화 해주시고요 강타 써주시고 분노 써주시고 재벌복 해주고 재벌복 해주고 숙기를 하고 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흠 아직 그걸로 중이라면서요 오 히앗 톤 아 일단은 재물부터 가고요 write about ahead 아 좋습니다 작은 상자 아 셋 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체력 회복 해주고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강화가 너무 하고 싶긴 한데 아 빡세네 나오네 드롤 카드를 먼저 볼게요 자 무한드로우 N 전두 장비 공짜 공격이거든요 공짜 공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마기 섭취 해주고요 봐라 드롤 먼저 보고 수비 한번 해주고요 공격해주고 공격하고 공격하고 여기서 수비 섭취 한번 해주고 공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흠 전투장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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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터 풀어주시고 다음 턴이 중요한데요 몇 데미지가 들어옵니까? 아직 아닌가요? 그 다음 턴인가 보군요 뱁 뱁 뽑아내야지요 안 넣었는데요 딜 부족하구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힐을 해야된다는 얘긴데 60 84 아 이걸 어떻게 살아 84가 뭔 얘기냐 84가 뭔 말이야 아우 하지만 저에게 도마뱀 꼴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죠 하지만 저에게 도마뱀 꼴이기 때문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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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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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어떻게든 상자문 한번 들려야 되는 것이고 자 저희는 어디 가야 됩니까? 물음표방 들어가줘야지요 아 수비카드가 너무 없네요 그쵸 딱봐도 수비카드가 너무 없어 아 네네 매트반면 안됩니다 으흠 오케이 바로라 아 실수했다 아 다실수했다 쓰읍 다실수했어 아 좀 그게 필요할 것 같다 그치 집삼 집삼 힐 오케이 자 저희가 보면 스킬 카드시 강화를 시킨대 아 빡센 애들이네 아 계단 미스 했다 와 큰일 났다 아 시빌레미지 맞겠네 아 실수 했어요 아 얘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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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라도 집자 방어로라도 올리자 유령과목 아 카드 강화해야 되는데 아 파울을 얻을때마다 강화시킨다 미소짓는가면 50원으로 할인시켜주는 것이지요 아 대검 강화도 빨리 해야될것같은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 얘 공격을 하네요 먼저 할 필요가 없네 아 동저들 못헀어 잘 못헀어 아 이거 카드게임 적혀있잖아 방지를 아 노래하는 그릇 이건 전두체면이지 강화할게 너무 많은데 체력도 회복해야되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강화할게 너무 많다 빨리 대검부터 강화해야되는데 빅스도 뛰어내더라 아아 빅세대넌 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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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쓸 걸 그랬다 아 힘보셔 늦어 늦었나? 40팀 이번 톤에 못 죽이면은 졌다고 봐야겠는데 아 강화를 안 해가지고 아 딱 갔다 아 강화도 필요하고요 할게 너무 많은데? 힘도 해야 되고 와 미치겠네 체력도 재워야 되는데 강화도 해야 되고 와 이건 안돼 이건 못만나요 피가 너무 없어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야 강화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중타격 잡은거 아니겠죠? 어어어어어 이거 먹어? 먹어봐 홍짜니까 먹어봐 아 강화 못하고 가겠네 아 이건 어떡하냐 큰일났데요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휘발성으로 계속 버틴다 강할게 너무 많다 아 강할 못하겠다 피도 없고 미치겄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도대체 보호밖에 안 남았나 괜찮네 HP 2회복해 얘만 잡아보자 일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으으으으으으으으 흠ㅎ으으윽 아 사 박경__- 남았어 사울성전 뒤늦게라도 아 마지막에 했어야 됐는데 아 또 실수했다 아 아 왕대로 했어 왕대로 했어 오오오 에치피굴려 에치피굴려 공짜 공격하자 공짜 공격하자 왕대로 일단 휴직이 아 부상때문에 이걸 힐을 못하네 어 잠깐만요 카드 세종 먼저 들어 해볼거라 아 어우 너무 아프겠다 야 이거 맞아도 되나 27 27 데미지 어 야 21밖에 안넘어 야 미치겠네 한 3턴만 버티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와 34 곱하기 4는 뭐야 42 데미지? 죽었네? 아 52 데미지구나 아 갔네요 갔어요 좋았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비카드가 너무 없었어 나도 하면서 좀 느꼈는데 저주 하나를 받고 무작위 희귀물이나 먹어볼까? 그래 볼까? 아 생강이 아 아 카드 재고 2개 다 해야하네 앗 아 아 아 와 와아 요 맛 아니겠습니까? 생강의 맛 생강 맛 달달하네요 아 이번엔 너무 아프겠다 돈이 없다 와 생강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쵸? 잘 집어넣어 잘 집었어 꿀카드네 꿀카드 꿀카드 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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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수비 공격할걸 아 꼭 하고나면 좀 후회스럽더라 рег이만만 테이프도 테이프도 측정 실수했네요 아 안 맞을거 맞았네요 공공공에서 끝났는데 하.. 봐보건네 괜히 비 맞았네.. 어.. 나중에.. 저주를 제거할 돈이 없지요? 아.. 저주 좀 그만 받고 싶은데.. 하.. 하.. 저주 좀 읽고 싶지 않은데.. 야아.. 버틸 수 있을까? 와.. 이거는 뭐야? 소소소 자.. 이것은 적 처치시 골드 양이 25% 증가합니다 16 데미지 야.. 너무 아픈데? 자.. 제일 쎄는 콩벌레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아프다.. 수비를 안 하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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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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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체력채고 가자 위험하니깐 50%에 할 때 힘삼을 얻습니다. 나쁘지 않죠. 소소하지 소소해 세일이니 간호사 흠 흠 생강 생강이 있거든요 돈 훔쳐간다 빨리 잡자 한 대 맞아줘 맞아줘 3이라도 맞고 자 힘 3이 오르는데요 이제 바로 불곤의 고래 효과죠 엘보 잡으러 가도 되나? 그냥 쫄병 잡고 강하고 아 엘보 잡으러 갈걸 엘보 잡으러 갈걸 아 얘를 잡아야되는데 제일 센네 아 얘도 잡아야되는데 얘 엄청 센데 아 충전중이다 충전중이다 빨리 잡아야되거든요 얘 안때리면 제가 죽을거 같애 아이템 쓸걸 그랬나? 적 10 데미지 썼는데 간다 간다 30 데미지 가는거군요 아이템 아껴서 뭐하냐 그죠 너무 안쓰네 아 이전투 장비는 좀 아닐거 같은데 아 이전투 장비는 좀 아닐거 같은데 또 나왔는데 아 여기 힘쓰는거 아니였던거 같은데 아 어차피 못 잡잖아 그죠 아이고 아까워라 물약줄거 같애가지고 뭐라도 하나 쓸까 하다가 보스전이 있었는데 에이 잘못생각했다 스읍 잘못생각했어요 아 그렇지요 아 보스전을 생각했었어야 됐나 순서도 잘못했다 그치 아 아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한데 힘삼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맞은 겁니다 아시죠 이거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 보스들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천 난이도도 바뀌는데요 그때부터 하나씩 올라가야죠 3라운드 붓을 다져봐야 돼 아 으 쥬스 ول島 네 으 으 아멘 녹색하고 흰불이 뭐냐고? 뭔지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6개 켜주면 난리 단다고 합니다 가자 가자 3개를 선택해서 랜덤으로 강화시킨다 얘는 강화하면 어떻게 돼요? 궁금하네? 아 기생증이 강화됐군 아 역시 변화생각과 똑같았군요 아주 안좋습니다 저주강화했습니다 지금 아 난리났습니다 아 이걸 안쓰면은 언제 쓸데가 없는데? 아 이걸 안쓰면은 언제 쓸데가 없는데? 아 따발총 데미지 개질이네요 아니 나 이래갖고 공격은 언제 하냐? 제다 수비밖에 없는데? 아 아 아우 좋다 소리 경쾌하네 아 아 데미지 어떡할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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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언제 피가 이렇게 돼있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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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뀌죠 골드를 획득해버리다가 체력 5를 획득한다 아 너무 위험한 상황 인데요 아 뭔일걸 아 카드를 쓸 때마다 고통 아 개고통 야씨 너무하네 와 아 피 너무 없는데 회복도 해야되는데 아 이거 너무 쎄가지고 이번 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끝났나? 다음 게임 갈까요? 아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아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1번 유물 하나 주세요? 아 휴식시 다음 돈은 두번더 공격할 수 있다고 걸렸군요 기생충이 참 좋은 카드네 이렇게 보면은 흐흐흐 카드좀 지우면서 가자 자 기능증 바로 제거할게요 자 기능증 바로 제거할게요 자 기능증 바로 제거할게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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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개진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한 대정도 맞아주고 다음 편에 잡을 생각해야죠 그렇게 안 할거라 예 그렇게 안 했었는데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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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뭡니까? 그냥 체육칠만 얻은 것입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광이군요 아 고려는 시작 기능증을 못 제거하나요 흠 글쎄요 잘 모르겠네 변화죠 변화 변화가 더 재미있죠 아 절단이 나쁘지 않죠 스읍 굿굿카드입니다 굿굿카드 낫배드 카드 아 저주하는 꽝이 있다고 아 그렇군요 아 피 많이 달겠다 흠 네 오 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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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줍시다 1대정도 맞아줘야지 그래야 다 다음부터는 잡지 그렇지 그렇지 괜히 더 많이 맞는다고 수비만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전경기 음 깔보기 갈보기 하나 문풀기 하나 갈보기 절단으로 갑시다 여기서 야 이거는 너무 빡세지 않나요 아 어쩔 수가 없네 너무 빡센거 같네 어우 어려움부터 샬라샬라 좋았습니다 어우 우리의 드랄콘 야 이런 꿀카드가 여기서 나왔군요 상점이 나왔는데요 돈이 없네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꿀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방어가 너무 많아 아 방공카드를 집어가지고 쓰기 좀 애매해졌네 사열 하나 집어줄 만하지요 사열 하나 집어줄 만하지요 아 포자를 만났는데요 방언 써야되구요 절단 쓸 것이고 격돌수 다 씁니다 투자 오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제거해주었네요 흠 흠 여름필 못쓸까 저 차라리 아이고 흠 흠 절단이나 둘중에 하나는 나와야될텐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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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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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대 먼저 줘야겠죠 방어 느낌은 이걸 얻었으니까요 자 하나 잡았구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그냥 수비수비 가도 맞았겠다 그죠 괜히 빨리 잡으려다가 맞고 있는데 좋았습니다 아 변질갈이 나왔구요 망지기 하나 집어주도록 하지 자 대검중이게 대검강화 빨리 해주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마지막까지 대검강화는 못해가지고 쓰읍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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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픈데요? 아... 하나 찾으면 이 5개가 쌓이면요 아까처럼 그 강력한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이죠 아... 아닙니다. 어차피 체력 방어 6이 있거든요 흠흠흠 아... 흠흠 아... 다음편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격돌을 투자해보겠습니다 아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격돌 투자 기가 막혔습니다 아 너무 안전한데 음 올라가볼까요 아 메이플 여태까지 하다가 요거 한번 하는 것이지요 자 저희의 스킬 카드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저 전체의 오뎀이 줍니다 바쁘게 사는 거 좋지요 좋습니다 스킬 카드카드 히힛 이걸 먼저 쓰자 흐흐흫 흐흫 남자 퀵퀴은 쓰리격돌 가져와야지 무한격돌로 부러가야되겠네 스킬카드를 얻길때마다 강화합니다 가보지요 아..아쉽네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방방방 좀 그렇지 않나? 근데 딜이 안들어갔어 오케이 저희는 이제 편지칼을 채워서 공격해서 5뎁씩 넣으면 되는데요 스킬카드를 쓸 때마다 이거 한 번 봐보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읽어보니까 괜찮아 보이네 강좌 좀 미리 해놔야되겠다 이거 아까워서 써야되겠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아 사용한 뒤에 소멸시킨다고 아 소멸된 것은 그냥 아예 소멸이 됐나보네 그 전기 안써지고 음 끝나죠? 오케이 드림캐쳐 시식할때마다 보상하나가 주어집니다 아 네네 휴직을 하고 보스를 잡으러 갈까? 차라리 카드 얻을 수 있으니까 아 화염정막 아 누가 데리는 날 오거미 부스 잡으러 가자 아 또 난해한 애들 만났구나 아 핸드도 헤매하네 얘 약화해놔 아 격돌쓰기 쉽지 않겠는데 격돌 2장이나 있어가지고 3장이나 있었네 격돌은 아 좀 드로우카드가 필요하겠다 아니 왜이렇게 약하냐 아 자체가 약한거구나 이게 낫겠다 그죠? 그죠? 아 피관리 나쁘지 않았어 종료들이 도마뱀 och 츱이치만 그래도 도마뱀 있으니까만 마음 편한데 쪼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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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어떤것때문에 발동된거지? 치료벌 벗고 어어어어어어억 HP? 아!! 오꺼미 오케오케 100골드를 회복합니다 저조를 받습니다 안 될것 같아요 아니 요거 이상하냐? 위에건 뭔데? 두번째 끼 100골드 받는거같은데? 그지요? 누금님 별풍선 141개 나이스 야 이게 무슨일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야 감사드리지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와주신다니 그걸로도 감사한일이지요 고맙습니다 이거 재밌는 카드 대신 소멸시킨다고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샷 고맙습니다 이 카드 좋은 카드 같네 아 꼬였네 카드 섬멸해서 그 위에 거 됐구나 흐흐흐흐흐 아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걸로 없애야될거같은데 어 뭐야 피에 개없어 아니 자꾸 30대만 넣는거야 얘들은 도대체 안되죠 힐 안되죠 공격하고 방어 되지않나 공격하고 방어되지않나 아 그럼 집어볼까 카드 순환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 어 아 스스로 치아 뱉 플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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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이 페이지를 못 넘기네... 자꾸... 가자... 도박... 또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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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를 갈까? 차라리? 으아... 여기도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아, 세일! 약전 무석 세일을 해 두고 나섰습니다.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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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플러스 7, 7, 24. 어떻게 해도 데미지 부족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력 회복하고 여기서 유물 캐자. 무한유물 캐로 가야되겠다. 저주의 카드를, 저주의 카드 수만큼, 저주의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아주 쓰레기 카드네요. 하도 안 좋은 거 걸렸네. 아, 이거 쓸걸. 지금까지 꿀타이밍 없을 것 같은데. 어우, 멋있다. 아깝다. 랩으로 먼저 맛을 보러 가자. 누구예요? 아, 세마리예요. 세마리 도지야. 세마리 도지야. 아, 근데 하필 제가 세대 다 맞아가지고 아깝네. 스프링 시간czp. 손을 súper 달린 meaningful로mond, 저는 독특한이 nonex t 같이 sous탭시다. 네, 빨판에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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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나이가 어디있나 자신이까지 남아입니take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애매하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강화를 해놔가지고. 구슬주머니 좋아요. 아, 하필. 다음 턴에 저 잡을 수 있겠다. 4뎀 시계니까 공카드 하나만 나오면 되겠네요. 상점 분석. 오케이. 저희는 뭐 무조건 발굴이죠. 이기든 지든 발굴이지.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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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물이 고대의 표식 힐카드가 하나 필요하겠다 자 우리는 상점을 상점을 제일 많이 가야됩니다 자 하나 있구요 두개 있구요 세개 있구요 네개까지 출발은 아무데나 해도 되겠네 여기나 여기나 똑같네 무조건 유물을 찾으러 간다 드룰카드 그리고 피해복 곰말 타격 곰말 타격 피해복 화면밖에 못했네 아깝긴 한데 아 모르겠다 대웅 가자 강화 강화 진짜 온화로 해야되네 큰일났네 엘톤에 딜 많이 넣네 약전 분석도 두개있고 아 애매하네 안전하게 가자 제물 쓰는거보다는 이게 나을거 같애 아 제물만 쓸걸 그래 아냐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허rr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10 데미지 아구 별거가 이제 가버려우 아 공격률이 약하고 걸렸네? 아 공격률이 약하고 걸렸네? 아 공격률이 약하고 걸렸네? 너 수비하겠는데? 아유 아프다 아 체력 회복이 하겠는데? 갈보기 수비 한번 가자 체력회복을 하고 다음선에 발.. 또 발굴을 하자 그렇지 그렇지 물량으로 승부한다 스킬카드를 얻을때마다 그 카드를 방화시킨다 호드로 아.. 약간 좀 고민되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다 !!! 세번째 스킬에 펜살이 적용이 되지요? 아아... 아이고... 30일 데미지 아이고야... 흐흐흫 아이고야... 아아... 전경기... 불곤해골... 전도장비 하나... 아... 아 이건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재밌는 것이지... 흐흐흐흫 아아... 실직할 때마다 카드보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13570... 아아... 이거 했으면 먹었는데... 아아... 아까워 죽겠네... 아... 회복할걸... 아깝다... 이건 실직 한번 합시다... 그래도 좋은거 어떻습니까... 스킬카드로 내면 강화시킨다... 그치? 스킬카드로 내면 강화시킨다... 얘네를 어... 얘를 어떻게 잡는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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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트루그먼저 보구요...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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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크업 걸어줘 어.. 힘 올랐죠? 아.. 말도 안 되겠죠? 시즈익 해야겠죠? 공격 카드를 얻을 시 광화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 이래네 자아.. 아.. 망했네 아.. 아.. 뒤늦게라도 3장 더 가지고 아.. 약점.. 아.. 이럴수가 아주 체약만 나오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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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쓸걸 너무 급하게 썼다 아.. 아.. 좋겠네 자.. 이제 핏살 카드가 다 날라갔는데요 자.. 이제 핏살 카드가 다 날라갔는데요 드로우 먼저 보고 박치기로 전투치는 거죠 아.. 잠시 medius 78들이저하면 꽉 좋아줄걸 게시 얘는 이름이 뭐야? 아 수집가 몇 데미지죠? 아 아직 아니네? 아 2번 동네 끝내줬겠다 방어 돌려가지고 아 못 끝낼 것 같은데 37 데미지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야 스킬 카드 아 넘깁시다 작은 집 스킬 소멸 느낌 아주 좋네요 음 자 우리는 또 유물을 캐기 위해서 또 많이 가야 되는데요 가운데 라인이군요 아니 제다 수비야 어떻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잘 세는데요 저잘 세는데요 저잘 세는데요 또 뚫을 수 있을까 한번에 뚫어야 됐는데 아 기사예생 부상손냘 아 하아... 유물을 또 받아줘야지 불길을 또 받아줘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흐흐흫 흔데어스트 벤쪽이군요 자 저희는 이제 데미지를 얻지 않을까요? 벤쪽걸 잡게되면요 아우 잘못했다 아우 잘못했다 잘했습니다 일부러 맞은것이지 아우 같이 나왔다 니깃 첫 턴에 걸어주니까 니깃 아우 소멸의 완벽한 제품이지만 좋습니다 흐흐흐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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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아닌것 같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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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candles savoir 아니 부상이 너무 많은데 아 한마리 살아났네 아 난해하네 아 잘못한거같애 뭐지 어 뭐야 이상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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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복사진 개꿀 하하 잘됐습니다 자아 소멸의 느낌답게 소멸을 짚는다 저소리도 저소리도 유물 캐러 가야죠 가만 필요없습니다 유물로 승부합시다 요건 집어야겠다 개구리는 하지요 좀 집어주고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집어도 되나 모르겠네 아 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말이지 발굴도 해 아 아 자꾸 이런 카드 나오네 어우 전등까지 야 니킥 니킥 괜찮지 자 저희는 또 상점을 가야되는데 아 이제 카드 못 뽑잖아요 아멘 아멘 Tamam tadı ㄷㄷ 오케이 깔끔했다 절개도 한번 그어보자 발굴해 발굴해 유물로 승부해 아 체력회복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요 몇 데미지에요? 11데미지씩이요? 와 너무 쎈데? 12구나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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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없애야지 애를 없애야 쓸수 있는데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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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됐다 아우 쉽지 않았어요 알갓 술깨없다 아니 아니 할게없다 할게없어 할게 많은 카드중엔 할게없다 아 안되겠다 카드 들고와 할꺼 만들어야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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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쓴 카드가 뭐였지 처음에? 전두체면 썼죠 처음 아니네? 저거 썼구나 하하하하 써봐겠네? 뭐하는거야 지금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헤헤헿 하하하하 하하 정신없네 뭔가 열심히 한거같은데 정신없네 하하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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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커졌으면 소멸이었구나 아 그러네 아 방어커진가 아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 아 할것 많은데 아주 쓰레기같은 공격이었던것같아 어 연사쓰지않았네 아 잘못했나보다 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적잘데 정신없네 앨범 먼저 보러갈까 하아 하필 또 얘네요 아 그것도 못쓸거같은데 야 오지게 막아야되는데 뭘 어떻게 막지 불같은 걸렸던데 야 처음은 잘 막아냈고 어 나쁘지 않은것같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organizations 아 아 뭐야 뭐 괜히 쓰지말고 어 딸기 좋지요 쌍투 채면 여기에 기가 막힌 보석 하나까지 가봅시다 아 아 어 나쁘지 않네 세 번 섞을 때마다 도너츠는 또 도너츠 또 만났는데요 자 일단은 원도로부터 가야되겠군요 이건술 타이밍 아니고 아 힘 올릴걸 아 그럼 아 사귐좌석이 당했다고 조심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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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마뱀 없냐? 어우 죽겄다 다운토네 큰일났네 사우스에 죽겄나 야 다 왔는데 이걸 먹긴다고 아 다 왔는데 10뒤 살고보자 아 많이 망한거같은데 그치 아 24등이었지 어 아 이건 아니었다 아씨 다왔는데 아 하 다왔는데 아 다왔는데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아 아쉬워 죽겠네 하아 아 이제 11단계 승천 11단계 가나 싶었는데 와 아 아쉬워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아쉽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악마 도장에서 손에서 쓰기도 힘들어요. 악마가 생각보다 처음에 쓰고 여유롭게 지나가면 좋긴 한데 처음에 쓰기가 힘드니까 아 컨셉이 너무 똑같다구 어어 처음으로 소멸 컨셉 한번 해봤던데 아 P10이 안될 것 같은데 세대체력 실추자 P81인데 그지? 줄만하지 줄만하지 아 얘를 잡았어야 되는구나 아 난리났구나 난리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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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 아, 지금 쓰기 좀 아까운데 아, 어서 오십시오 아, 그 인사가 그 인사가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쓸 걸 그랬나보다 아껴서 뭐하냐? 뭔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 나쁘지 않지 일리있어, 일리있어 야, 망했다 개 망했다 이왕 안 쓴 거 아껴야겠다 아,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 아픔이 너무 아프다 아하 아, 이걸 또 못 끊는데 아이고, 아이고 오우 또 맞았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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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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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필 하필 이 인사위에 아, 하긴 둘, 어떤 보스가 나와서 똑같구나 그러나 저녁 그 아픈 편집 하필 오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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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하하필 아필 하필 하필 dy 하필 에어 IM 적당한 비거리가 필요할 보건 필리 다음번에 수비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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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식을 넣었구나. 다음번에 수비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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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초반에 수비를 하겠지요. 다음번에 수비를 하겠지요. 수비를 하겠지요. 아우 개꿀. 다음번에 수비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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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 강제수식이네 쓰읍 하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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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데미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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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데미지 12 데미지 빨리 잡아야해 시간이 없어 4개 넘어갔다고? 수비를 먼저 하고 네 격돌을 써 격돌을 불러와서 격돌을 불러와서 바로가 아 복잡하면 안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공격이 맞는 것 같아 한 대 맞아서 빨데미지 밖에 안되니까 그래야 나도 때려서 이기지 몇 턴 안 넘었다 수비카드가 필요한데 어 두개밖에 안남았는데 야아 못 깼다 못 깬 것 같아요 다음전 어떻게 죽여 격돌이 두개나오니 두.. 격돌이 두개나온다 야아 이걸 이렇게 깼네 아아씨 흐흐흐흐 스읍 악마와 한번 가 가보지 악마와 아이고 설명 제대로 안내되있냐 집어봐 제대로 안되있으니까 체력을 잃을때마다 카드를 뭔가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한번 재접해봐야되겠다 잘 안나와있어가지고 아 이거 한번 재접해봐야되겠다 아 카드를 얻는다 는거였군요 이거 언제 까냐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악마뿐이다 한번 꺼떡 켜봐야겠다 제발 제발 그럼 제발 정작 그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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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c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방금 집은 거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치? 많이 맞을 생각이 없으니까. 1 남았네? 흠... 1, 2 피... 아, 옥고미 집어줘야지. 아..피가 20일밖에 없어 응 맞아 맞아 악마하려면 잘 버텨내야지 오로스 Oh そ Cobek reunited 等一下 힐로 버텼다 힐로 버텼다 야 진짜 죽으라는 법 없다 아 실수했다 아 난리 났네 아 뭐 개망했잖아 아 에너지 부족했을꺼 아 늦었다 늦었다 아 늦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푸엑 아 푸瓜 아악 마워 아 W 헛 wiem 악마왔으면 죽으라는이야기지 r V св E 아, 이거 악마야. 악마 이거 은근히 트럴 카드인데? 쓸 수가 없네. 아, 이거 악마 때문에 공격을 못하네. 아, 이거 안 좋은데? 아, 이거 안 좋은데? 그래도 강화 안하자 아 스킬 쓸 걸 그랬다 저 딜 넣을 걸 어우 너무 아프겠다 야야야 우연히 방어카드 얻는 게 꿀맛이네 어어 안 끝났잖아 마이 미스테이크 아 600원이나 있었네 금강저우 금강저우 아니 카드를 많이 뽑으면 뭐하냐 그쯤 알뜰하게 가자 다 써 8원 남아 믿음의 전투장비로 가자 아 에너지 쓸 걸 아 전투장비 각이엇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전투장비 쓸 걸 뭐 했냐 언제 이렇게 세게 때린 거야 어 어어 공격해야지 왜 공격 안 했어 왜 공격이 안 했네 공격이 안 했네 아 이거 버리면 어떡하냐 아 잘못 눌렀어 뭐하는거에요 공격을 했었어야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투 장비 타이밍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턴에 끝내겠다는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번 턴에 초피살기 날라오니까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시죠 아 악마와로 괴리했네 살긴 살았군요 아 나 뭐있나 카드중에 아 이거 짓고싶거든 나는 HP 확 올리고 싶은데 이 게임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뿐이다 아 별로였던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구요 아니 악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피를 감수해야 되는군요 아 뭔가 카드를 확 늘려줄 수 있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고싶다 근데 하고싶다 이건 아닌 것 같을때 또 하고싶은게 게임의 묘미지 뭐지 어 너무 아픈데 화면 잡아야겠는데 사진은 큰 그림 그리자 아 아 잡았어요 지금 엄마는 뭐하던데 큰 그림 그리다가 다 죽어서 생겼네 이득 같은 느낌이 아닌데 아 문박이 하면 너무 잣대기인 것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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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으아 야 실력게임 나왔다 이해하고 이해를 없애면 안무한 우공잔들 어어어 뭐야 다 어디갔어요 제꺼 하이 흐흐흐 홍수 쟘 뭐 이번엔 Gall partir 드릴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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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깼거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못 깼는데 으음 글쎄 일단은 가능할까 이사 yesterday 이야쿠로 와 칼 칼 자 랩 아 근데 피 안다는데 제가 기대할 수 있는 피 쌀기는 이제 방어 해가지고 한 번에 싹 딜 넣는 느낌 이러면 몽박을 쓰면 안되지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힘 올리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 그래도 너무 아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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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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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사신이었는데. 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얘를 한 번에 잡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아, 델프 부족하네. 아, 실수했다. 피 다 날라올 것 같은데요. 계속. 아, 델프 부족하네. 아, 델프 부족하네. 아, 델프 부족arti. 저기은 금방. 이어진 금방. 다음날은 금방. 됐죠 15피밖에 안됐는데 아 근데 나는 너무 극이 없어요 아 액션 모습이라 나는 아쉽지 아 굳이 앨벌을 잡아서 가야되나 피도 없는데 아 모르겠다 흠 믿어봐 몸막이가 해결해줄거에요 이거하고 제 접음만 해야될거같아요 글씨가 제대로 안나와가지고 아니 내 캐릭터 왜 이렇게 역하니 악마는 어딨는거니 흐흫 틸이 없다 나왔다 아 이거 너무 운인거같은데 흐흐흐흐흐 아 악마 못했어 개 망했어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아 그냥 안전빵 악마가 누를걸 흐흐흐흐 아 두나요 2번 턴에 사용한 카드 한장당 거인의 머리는 공격카드로 인한 피해를 받습니다 요런것이지 상상 선수 잘못했다 한개당 10% 역할을 더 받는다는 것이 이제 세질거에요 날이 났지요 아 악마 안해가지고 이게 무슨일이냐 아 고마워할걸 버프카드도 없는데 악마 안했다가 와 이거 가겠다 아 힘올릴걸 진작이야 지금 악마하면 너무 늦었잖아 끝났나 끝났나 아 이건 최선의 선택이 아닌거 같애 일 남았다 다 같이 안좋았다 죽은거나 다름없는거 같은데 수비수비 격돌격돌하면 잡을수 된다 아 그런거 같은데 와 야 피 이걸로 어떻게 이기냐 와 30밖에 없는데 야 아 근데 왜 또 얘야 피도 없어 죽겠는데 와 아 아 아 미치겄네 아니아니 악마 초반에 썩어지고 잘하면 버티면 이겨서 됐어 대신 방어 카드가 좀 많아야될 뿐인데 아 아 나 다음톤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잘못했네 생각을 잘못했네 하나밖에 못하는데 안되면 안될겠지 피꺼아 안되리다 아니 30데미지로 올랐어요 아니 왜 27이었는데 왜 아 실수했네 이것도 아 아 재접한 번만 합시다 이건 잠깐만 글이 안보이니까 아 12개 쓰면 힘이 올라간다고? 아 그럼 안쓰고 턴을 넘겼어야 되네 아 오케오케 아씨 아까워 죽겠네 아 그래도 제일 할만한 보스였던 것 같긴 한데 그지 아 12번을 쓰면 강제로 턴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못 때린 것이지 아 아깝다 아깝네 제외를 할만한 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게 훨씬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아 강타강화 했네 나쁘지 않네요 아 아 아 poly 아 쓰 아 아 아 Estoy 아 아 히오! 히오! 아! 아이고 아이고 음 플러스 예 오케오케 꾹꾹꾹꾹 è 어, 어이 부족하네 강타했으면 잡았을까 이번판 컨셉은 무한격돌 컨셉인데요 아, 실수했다 아, 잘못 나왔다 근데 아 무한격돌에 바라를 넣어서 무한격돌을 할 예정인데요 바라무한격돌 어, 군보즈요 자, 바라부터 찾으러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써야 됩니다 왜 쓰네요 바로 패를 순환하기 위한지요 다음번에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전에 매물 봤는데 맘에 드는거 없었던거 같은데 다음편에 끝낸다는 바인드로 같이 시세 검색하는거 있으니까 어, 생강이 좋지요 자, 이번에 컨셉은 방어는 없는데 무적은 하나 짚어줄까요 아, 이덱하고 무적하고 잘 안맞는데요 아, 유독성에알 스킬 카드를 얻을때마다 강화시켜준다 좋은 카드지 스킬 카드지 스킬 카드지 스킬 하, 크흠흠 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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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이참 아이참 나쁘지 않아서요 어어 제대카운터네요 아이참 아 좋았습니다 이 덱에 이도료가 빠질 순 없지요 아 보스 잡으러 갑니다 아 망했습니다 2대 개카운터를 만나고 말았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가져온 글쎄 야 2대 개카운터인데 제가 격돌이 두개나 있는데요 나오면 이제 격돌을 쓰지도 못하고 격돌때문에 꼬일 것 같은데 일단 상소비 가야되겠네 일단 상소비 가야되겠네 일단 상소비 가야되겠네 아 아 무게일 것 같은데? 오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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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어우 다행이네 살았네 아 힘 강화 컨셉 격돌로 잡았어요 격돌만 무진장 찍어 먹어야지 상점이 있었나? 있네 체육 단련하자 체육 단련하자 어어 강타 직계는 좀 그런거 같고 어!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섯개 뺀가입 체육 단련하자 체육 단련하자 아, 아, 타블러 오세요 으흠 아 반갑습니다 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거 나 더 때리는 것 좀 그렇다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좋음 도매 저도 스 Anders 숲도 짧고 마무리하고 싶다 다음거 진짜리 말해봐 저수성 방w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대컨셉은 버리고 환점을 앞으로 땡겨와야 되니까. 아, 이거 악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미치겠네. 강화를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3번이 제일 많네. 상점도 한번 들려야 되니까. 뭐하냐나? 아, 약화? 약화졌어? 아니, 아니, 쓰지 마. 약화 밖에 없어. 흠, 흠. 뭔가 무적쓰기 조금 아깝네. 아, 약화. 아, 악마와. 악마를 쓰려면 좀 그런게 있어야 되가지고.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사격돌 가능한가요? 야, 사격돌. 흐흐흐흐흐흐흐. 아, 컨셉 나쁘지 않은 것 같았네. 아, 대검은 좀 위험한데. 강화도 안 돼. 공격 분노를 맞고 차라리. 상점도 안 돼. 하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것도 괜찮아. 요거봐도. 요거 괜찮다. 버려지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네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 2대 카운터네 피 안다 너네들 아 아 모으는 거 저도 2천 처음 몇 갠가 2천 갠가 그정도 안 모았던 거 같은데 아 1대 맞아야겠다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반 어려울 것 같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 아 야 여기서 악마하러 어떡해 아 말이 안 들던데 아 차라리 악마 할게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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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아 이걸 사네 이걸 살았어 야 믿어봐 물음표를 한번 가볼까 체력 채워주겠지 위험한거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거 눈치챘죠 아 망했다 아냐아냐 해볼 수도 있을것같아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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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죽었어 흐흥 흐흐흐 아 이거 방호랑은 아니였나?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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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흑 으흑 으흑 와 살았다 와 아 어차피 마너도 다 못쓰는데 아 어차피 마너도 아 이번꺼는 솔직히 거의 너무 어렵다고 봐야될것 같은데 와 이걸 어떻게 버티냐 아 자 15듬인가 14듬 아우 살았다 다음편에 일단 살았다 이번 전에 끝내야겠는데? 아우 살았네 또 아아씨 살기..살고있긴한데 죽..죽을마시네 아주 아 호화로운 베개다 와아 좋다 꿀카드인거같애 피없어 죽겠는데 야아 일단 살았네 아 이거 못쓸껄 아 필요없구나 랩튜브구독님 스티커 한개 나이스 아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아 이거 한 게임하고 있는거니? 야아 한턴 죽으려고 하면 한턴 버틱 야아 한턴 죽으려고 하면 한턴거같애 아 아아 이거 갔다 이거 간거같애 아닌가? 오른쪽에서 공격할수있는 카드 한장이 아 안나오네 아아 3피나 맞는데 하아 야아 갔다 갔어 갔어 아 아아아 아 아 아깝다 아 아깝네 아아아 아아 수비카드가 너무 없었어 유물 가자 아 최대치 약 14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상점 어딨냐 아 저기 있네 엄청 많아 아 그거 안썼으면 살았는데 제가 그 무적 넘겼잖아요 그거 안썼으면 살았는데 다음 턴에 무적 나와가지고 아 내가 내 패를 돌려버렸어 아 근데 진짜 악마와는 지구면 안 되겠다 아 엄마 너무 빡사네 에너지 공격할 수 있는 코스트가 많아요 그냥 말만 하지 없으면 하지도 못하겠어 폐 돌리는 것도 너무 없었고 카카 굿뿌리 이거는 그냥 공격공격하고 수비할거 그게 나왔겠다 그저 잡았으면 됐지 아 아 이거 하지말고 그냥 강타 공격 수비할거 강타 공격할거 아냐 잘했다 잘했다 아냐 못했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터넷에서 잡는다는 마인드로 3번 나오겠지 아 유독성을 좋다 초반에는 아마도 좋은 스킬 카드를 얻을 때 강화를 시켜준다 그럼 저게 꽁짜라는 얘기지요? 순서대로 나온다 순서대로 나온다 진심상 어후.. 작은 상지 물음표만 오지게 가야된다는 부분이네요 아 근데 보스 잡으면 너무 빡셀 것 같은데 가볼까 그래도? 세마리 유물 좀 얻으면서 가야지 하... 천둥 개좋았다 와.. 아, 동전을 했고 차라리 그게 더 나왔겠다 15, 5가 되나? 4가 오르나? 일단 안전하게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공격, 공격, 힙, 어지러움, 어지러움이 나온다는 거죠? 아, 요거 보고 알면 되겠다 다음 템은 이제 고기덩거리 자, 스킬을 뽑으면 카드를 강화시켜 주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요거 한번 집어보고 싶네요 힐카드가 좋았지만은 다음 템에 불타는 조약 동전, 수비, 전투 형성, 공격 타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템에 무적 공격 수비도 나오네요 어, 괜찮다 다음 카드 아,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러네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다음 템에 수비수비가 나오는군요 강타 강타 총격이 나오는군요 어, 다음 템에 좋네요 끝났다, 다음 템에 아, 알아볼 수 있어서 좋네 얼어붙었나? 요거요거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 유물 얼어붙은 후 뽑은 더미를 누르면 카드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럼 다음 템에 대검, 수비, 수비, 수비가 나오는 것이지 무적 공격 공격이 나온다는 것이지 다음은 그런 쪽으로 도착하시려고요 진짜 약간 아 아이스크림 좋다 어 컨셉 버리는 컨셉이죠 어 무조건 왜 썼냐 아니 잘했습니다 다음편에는 바라 전투에 없는 동전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번 턴에 맞춰주고 다음 턴에 굴렁새로 넘기고 다음 턴에 요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대검이 나옵니까 어깨 어느나로부터는 좋았습니다 이번판 좋다 느낌좋아요 수비카드만 좀 지우면 될 것 같은데 아 안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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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역하다 사라사라사라 아 또 날텐데 이러면 쌀자리들 엄청나네 아 이거 쓸 필요가 없네 힐 239에요 아 근데 밖으로 쌀자리들 아 깨면은 아이스크림으로 구역할 수 있어 그 아이고 아 잘못했네 실수한거 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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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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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야... 가... 간마마 한번 가자. 아... 아... 부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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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가는거겠지? 그렇지? 흠 흠 큰 그림 그리자 흠 아 아깝다 어어 흠 흠 흠 흠 흠 흠 아멘 아 실수했다. 믿어. 옥불이 믿고 간다. 가자. 그냥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대검만 가져가지 마라. 대검은 안된다. 아 옥불이 괜찮지 괜찮지. 큰 그림 그려. 한방이 없앤다. 아 이 방울이 집사다. 그림 그리지마. 흐흐흐. 그림 그리지마. 아플 생각하자. 그리지마. 그리지마. 어? 어 왜? 어? 불이 들어왔다. 아 이거 지금 쓰긴 좀 그런데? 아 그림 그리다가 뒤질 것 같은데 한방에 끈을 하다가 와 내가 먼저 가서 가는 거 아니네 아니지요? 제가 먼저 보내지요? 그렇지요 어? 아 사진 찍고 싶은데 어떡하지? 사진으로 힐러 버티고 싶은데? 아 그래도 재물이겠지? in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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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로노미콘 장난 아니네. 아 컷 드로우 카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속이 좀 그렇잖아. 아 지금 속이 좀 그렇잖아.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해.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전투체면은 눈이 돌아가 버렸다.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잘 못했는데.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지금 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이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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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가인형은. 아 그럼 아 이상했어. 아 굉장히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굉장히 안좋았어. 굉장히 안좋았어. 아 122템. 아 연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집어볼까? 공격카드가 너무 없긴하나. 아 상점권에서 500원 있대. 어 사진짓고싶었나. 잘됐다. 상점 또 있나? 없으면.. 아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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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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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맘치었다 아멘 아 아 카드를 너무 쓸게 없네 코스튬 많은데 코스튬 많은데 보아로 쓸데가 없겠다 콜라로 아 실수했다 아 다 망했네 아 뭐하는거야 사신으로 일한번 해놨어 나주네 아 실수했다 실수했어 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겠지? 오케이 사신이.. 사..사신이 안 필요한데? 아 근데 이거 수비카드가 없어가지고 큰일난데? 아 너무 아래있는데?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애매하구나 가만지고 싶은데? 아..이걸? 가만지 써 써 써 어저피 쓰지도 못한다 말하고 나만 돌아요 할게 없으니까 아 이제 드로우 못하나? 아이구 썼으면 안됐네 어저피 있으나 그러면 ㅋㅋ 가자 무안으로 가자 무알 로테이션으로 가자 아니 근데 카드가 40장 있는거에요? 카드가 왜이렇게 많아요? 치운것도 없는거 같은데 애매하다 아 할게 없다 아 이거대로 이거대로 미치겠네 핸드가 없어 이거 할게 없다 만화는 4년 남았는데 미치겄네 만화가 이렇게 많은데 할게 없어 킹힐 한번 해 킹힐 한번 가자 무한 회복 가자 만피를 시작하자고 아 너무 빨리 썼나 아니랬나 그런거 같기도 하고 두번 살아낼텐데 말이지 아 실수했다 아 얘 이거 쓰면 공격차는구나 스킬 카드를 쓰면 안되는거죠 제가 맞나? 아 파워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와 많아봐요 요렇게 많은데 쓸게 없어 아 아 이거 먼저 썼어요 잘못했네 아 이것도 먼저 썼어요 이런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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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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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바라를 지금 이렇게 잘하네 그럼 여기서 이걸 쓰면은 어어 얘가 잡궁되네 난 안될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 안없어지죠? 아 왜 없어졌어 원래 안없어지는거 아니야? 또 실수했나보네 어 어 두 분 안싸 대검은 안나오는거에요 아 이제 나오는거다 어 대검 어디갔어 아 이제 나오는거죠 어 어? 와 이거 진다고? 나 췄다고? 어? 와 맛있었는데 와 아 아 아 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깰줄 알았는데 와 와 내가 너무 많이 남았어 아 이건 아까 실수해가지고 아 아 포션 안써진다니까요 아 근데 이거는 좀 하 아니였던거 같애 아 이건 아니였던거 같다 아 이거는 진짜 깰각이었는데 아 이건 깰각이었는데 아 아 왜 못 깬거지? 내가 실수한것도 있었어 그지? 아 와 아 아 아 아 이것저것 아 아 아 아 후... 큰 검으로 가자. 아, 대검을... 그것도 좀 컸던 것 같애. 악마가 늦게 나온 것도 좀 큰 거 같고, 아... 아, 왜 이거 안 썼냐. 대검이 썼는데... 아... 몸 관리 잘하셔야죠 땡기는거지 뭐 아 그 많은거 종합필 타격 두개라네 아 힘쓸걸 아 늦었지 두개 다 쓸걸 그랬나 하나만 괜히 썼나 으 으 으 으 으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나 남았었나? 가보자! 가보자! 벨트 효과는 무엇이냐? 치약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약화도 부여합니다. 25% 데미지 감소한다는 얘기죠. 약화를 걸면은 요런거죠. 요렇게 약화를 걸면은 데미지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수비가 맞았던 것 같다. 아니다. 잘했다. 1 데미지가 나쁘지 않지. 아... 약화도 부여시키는 거죠. 25% 감소. 수은의 모래시계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몇 턴시잡기 적전지역에 3 데미지를 줍니다. 엘보 또 가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두 번 가는 건 좀 그렇고 무작위 2개 강화 독 продолжение 자 공짜 11 데미지가 넣고 시작합니다. 상대검? 상대검은 좀... 아... 상대검은 좀... 아...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체력... 무조건 체력이었던 거 같은데... 아... 흐흐흫 흐흐흫 야 첫 데미지 이거 어떻게 막냐 와 난리났네 이거 어떡하냐 30 64 24 야 oh 야야야야 안 su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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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돼서 15까지 있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니끼, 니끼, 니끼 쓰기 쉽지 않은데. 아, 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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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끼 쓰기 쉽지 않은데. 아, 대검. 아, 대검. 아, 너 왜 대검 보면 자꾸 나오는 거냐. 짚고 싶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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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더 이상은 안 돼. 야, 씨. 아, 또 피, 또 피 다 흘렀네. 아, 멈추지 않는 팽이다. 잘해야 된다. 이거 5대입니다. 이거 5대입니다. 이거 5대입니다. 가자. 대검으로. 아, 근데 대검 올릴 게 없는데. 아, 대검 올릴 게 없단 말이지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Hi mareange. 아, 힘이 없어 가지고 되게. 뭐, 센 게 없네. 시시 중으로, 아멘 아 그냥 수비 공격하고 아 그럴걸 괜히 이렇게 했네 잘못했다 잘못했어 아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아 모르겠다 여기 가보자 아 괜히 맞은.. 괜히 맞았네 아 욕심불리러 왔다가 아 악마완은 뭐야 악마완 진짜 싫은데 자꾸 나왔네 미치겄네 와 이게 요것만 맞네 일단은 중독 걸어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얘한테 중독을 걸었어야 되나? 아 그런거 같다 아 얘부터 잡을걸 아 아 왜 둘 다 공격을 하는거야 도대체 미치겄네 야아 난리났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아 에잇 14등이지요 못잡는데 흐흐흐흐흐흐 간다아 아아 간다아 간다아 아익 아아 시작 유물도 못 vamos 데여도 안내 시켜주네 아 둘 다 공격하네 하단은 좀 쉬엄쉬엄 해주세요 아 초반에 대금집으면 안되겠는데요 강화할게 없어가지구 아 이번에는 좀 안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나왔네요 일단 패스하고 어 저거는 이제 적초시즈 골드 양이 25% 증거합니다 어 이거는 강화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방어 카드가 좀 높다보니까는 하는데 플레이하는데 지점이 없을 것 같은데 워낙 방어 카드가 고급지다보니까 맞으면서 할만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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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너리오 실패했습니다 스티너리오 실패했습니다 그냥 쉽지 말아볼까 해볼까 한번 방어들 3씩 올릴 때마다 아 체력을 올릴 때마다 방어들 3을 올려준다 좋은 카드지 앨범 한번 접어보자 가자 유물 우와 한번에 야 버스 체력 시 25% 적어도 25 증가 아주 좋은 카드지 일단 분노부터 약화 준비해 여기서 피를 잘 아껴야 돼 다음 턴을 끝내면 되겠다 다음 턴을 끝내면 되겠다 다음 턴을 다 먹겠습니다 다음 턴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턴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턴은 깨끗하게 뺏겨요 모두 사라져서 다음 턴은 깨끗하게 뺏겨요 바로 바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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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본 능력이 좋아서 이길 것 같은데 방어도 아 우름 뭡니까 좋지 아 순서 잘못했다 아 실수했다 실수 실수했어 실수했어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저거 더 이상한 기술을 해주면 안됩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음 턴을 잘 봐야되요 아 넘프쳐주는 평을 잃었어 왜 딜 안나오겠는데 아 이걸간다고 아 이걸로 간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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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추지 않는 팽이죠 그렇지요 x2 그렇지요 x2 그렇지요 어서 야 다행이다 아오 이야 맞아 맞아 와아 갈 뻔했다 와아 요기 멈추지 않는 팽이가 절 살렸군 이야 요거가 진짜 체력회복은 굳이 체력회복할걸 그랬나 카드좀 뽑고싶은데 와아 두번째는 알아냈네 와아 첫번째는 실수했지만 두번째는 진짜지 ㅋㅋ 소식할수있을까 욕심부리는거 같은데 욕심부리는거 같은데 웬일로 공격을 안하냐 두번째는 당연히 초대的是 수üt 뚫뚫뚫뚱 등 와아 차라리 publi 노트unction 36대 미치 아.. 공격했어야 되나 소비해가지고 더 아픈 걸 봐줬니? 멈추지 않는 팽이 0코스트 중심으로 간다 멈추지 않는 팽이 아냐아냐 돈 먹을 때마다 체력 주는건데 돈도 먹고 싶은데 좋대요 아.. 아.. 웃음 못잡죠? 체중도 올릴게요 방어도 올리고 오케이 야 좀 무서워 그만 좀 넘겨 넘겨 상대모 한번 가자 파워카드가 뭐가 있지? 없는데 아 뭐집지? 상자 하나 집어서 물음표 방이나 계속 가보고 물음표 없는데 이제 생각이나 집을까? 아 잘못 눌렀다 아 모르고 생각 몰랐네 카드 찾아볼라다가 계속 가자 아 안간다 멈추지 않는 팽이 올 연코스트도 재밌겠다 아 너무 아프네요 어 아 마이갓 간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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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아니 이건 안죽을거 같잖아 아 죽었네 아아 파워도 안올려갖고 죽었네 92만원 민주당 음 여태까지 메이플에서 공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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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까? 하지마 하지마 공세기 기초강화 가자 강화로 가야되겠다 공세기 공세기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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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누구냐? 아, 새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나쁘지 않은데? 카드가 좀 빡세긴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니, 카드 주는 게 없어가지고. 앱에 쓸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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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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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소주를 집어줘야지 남자가 시키는 카드 아닙니까 사기 카드 딱 한 번만 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일로 뚫어야지 상점인가 아님 시작할 때 가던가 아씨 반대로 했다 아 이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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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шей 아하 끝 잡대기인데 문방까지 들어가면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근데 땡긴다.. 어떡하냐 아닌거 같은데 땡기네 아우 너무 아프다.. 아아 힐 아 힐 달달하게 잘 먹었긴 했는데 ㅋㅋㅋㅋㅋ 아 지하 걸렸다.. 에이.. 30일 데미지? 30일 데미지? 아! 죽었잖아! 아! 간다아.. 간다아.. 또갔다.. 흐흐흐 속았어 아우 자꾸 가는거야 간다아.. 아아아.. 아앗 .. aucoup 마덕 تى.. 비게 involve ingen 우엠 수신 무리 awesome 이 아 방어카드 좀 집을까요? 다 방어카드 안집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죠? 방어카드 안집으니까 다 생기는 것이지 때려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공격 카드 나올 때 잡지 2댓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느낌이죠 2댓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댓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댓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댓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댓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왜 만화가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아 에너지 썼구나 아 나 그.. 물력 포즌인 줄 알았어 아 다음 턴에 끝낼 자신이 없다 근데 맞잖아 다음 턴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방어합시다 어 마법꽃 전투 효율이 50% 증가합니다 환하게 해야지 환하게 해야지 버섯 먹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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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를 하나 때리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야.. 너무 아프네 야.. Once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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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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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확에 걸렸을 때 50%는 25%를 추가로 받습니다 공격시 50%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4신 체력 회복 50% 드림캐쳐 실식할때마다 카드를 보상받습니다. 실식할때마다 카드를 보상받습니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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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빨리잡기 위해서 좋았습니다. 체력 구회복하지요. 좋습니다. 스노볼? 가보자. 아 깔보기 집을 걸그냥 아 아니다. 잘했다 잘했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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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못잡긴 했겠다 와 30데미지 와 아 왜요 아 가자 세대면 괜찮지 너무 약해서 그렇지 몇 깐 거예요 4 6,7,8,8 깐어 아 안내면 비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편에 갈 것 같은데 야.. 끝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네 그럼 끝내야지 그지 오케이 아 다 좋다 하나밖에 못사는 대신에 다 좋은데 음.. 금감조가 낫겠죠 차라리 카드 하나 어.. 드루어 카드 괜찮겠다 어서오세요 어..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너무 아픈데 20데미지 아우 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 못 때리겠는데 못 때리겠어 언제 기회가 된다며니 아 또 좋네 또 죽었어요 간다 간다 아 아 역시 기본 카드 강화가 되게 중요한 거 같고 엔코스트가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 같네 아 좀 안전하게 해보고 싶네 아 자꾸 맨날 너무 무한표만 가나 그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음.. 방멸대 괜찮죠. 저도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 방어도 올려서. 근데 카드가 나와야지 뭐 사실. 하고싶어도. 아.. 판일이다. 새일이니깐 사줘. 기본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달달하려고요. 업무다닭. 포리풀이 Nepal. 타이밍. 이제 자리otom파이러스 디테일. 스페이다를 향해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탈락했지만. 프랑스 공포에 공포에 공포. 히힣히 16 아.. 피곤해요. 저도 이제 슬슬 졸리네요. 아이스크림 아.. 유물은 좋은데.. 하아.. 아.. 일반 롱아.. 방어나 강화할 걸 그랬나?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피나 끼자.. 어.. 분해예요? 34.. 아.. 딱이네.. 아.. 하.. 미치겄네.. 미치겄어.. 다운 맞춰버렸어.. 완전하게 잡아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피는 안달았네.. 아.. 광란전쟁으로 가자 아 세일이니까 하나 사줘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잡지? 아 얘네 또 근데 아 빡세 빡세 20 데미지 너무 빡세 아 있다 쓰자 봐봐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깰 수 있을 것 같아 아 생각해보니까 턴 넘기고 에너지 모았으면 됐는데 그걸 생각 못했네 또 아 아까워 죽겄네 왜 턴을 넘기고 에너지 아이스크림을 안 모았을까 그 좋은 방법인데 전세가 좀 더 무난해요 도적은 턴도 되게 길고 오래 플레이어야 된다고 그럴까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요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요 음.. 어차피 전살 다 깨고 나면은 도적하게 될거에요 아무.. 하고싶은거 먼저 해도 상관없긴 하지 카드 모아 핸드 모아보죠 아이스크림 깰짝깰짝 모아봐야지 치 킥 chrom초통 초반에 전투자국 있었죠 이거는 좀 자주 써 줘야 돼 데뷔지가 올라가는거 그래서 어휴 너무 아프다 아 확실히 수비컬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흠 헬리파람 응 분노댁이요 분노댁하면 난리나지 분노만 쓰니까 아 더 때리면 안될거 같은데 어 10대면 맞고 조금만 기다리자 과거다 하난 나오겠지 어 다행이긴 한데 오사랍네 1피 넘어 아 생각을 못했다 와 일어났네 수비 한번만여 오오오 어휴 1 남았어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와.. 거저나 먹으면 되겠어.. 왜 10을 못 넘어가니.. 왜 10을 못 넘어가니.. 희귀 카드로 가자 이번에는 좀 너무 제가 물음표로 가는 것 같으니까 운동의 줄 나와도 쓰기가 쉬워야 말이지 3만원 다 써야 되는데 하나 잡을 때는 좋겠다 그거 아니어서 좀 힘들긴 하지요 아쉽네 대리 부족해 대리 부족해 이번에 제가 컨셉 잡고 가볼게요 몸박으로 가볼게요 아 근데 몽둥이질 나와가지고 몸박으로 가고 싶은데 몸박.. 몸박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몽둥이질이 나와서 돈이나 벌어 가자 어.. 흡입.. 띵 공격 띵 하아... 유물 젖어 걸리잖아요 아 사진 나왔는데 근데? 와... 컨셉해 난리났다 전투정비로 간다 몽농이 꼬고 시작하자 몽농이 꼬고 시작하자 몽농이 꼬고 시작하자 아... 강탄몽둥이야 세턴이야 세턴 하나 둘 세 번째 딱 하고 일어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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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아니 얘네 체력 왜이렇게 많냐 근데 유난히 많은거 건데 아 도망갈텐데 이제 아니 얘네 둘 다 왜이렇게 공격만 해요 아 얘는 원래 그렇고 얘는 왜이렇게 공격만 하냐 와 이걸 공격을 못하네 아니 얘 왜이렇게 공격만 해 원래 이런놈 아닌데 아 똑같네 간제나게 찜질 한번 해줘 얘 왜이렇게 공격만 하냐 카드게임 카드게임 돈 주세요 몸박 좀 강화합시다 0코스트로 바뀌거든요 좀 까다롭네 쓰기가 아 저조한대 저조한대 체력 회복 오오오 75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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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데미지 맞아야겠는데요 네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허 어허어 가또기 63 데미지 아 얘부터 얘부터 잡았어야 됐는데 아 과자 아 1 5 5 5 5 5 , 6 8 5 방금 감옥 빨로 깼다 아 사실은 짓고 싶지 않은데요 아 컨셉이 너무 잡대긴데 아 안전빵이냐 유물이냐인데 역시 남전 유물 아니겠습니까 유물도 가보자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번엔 좀 수비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엘보를 좀 많이 잡아볼만 노력해볼만 하죠 자 최대는 3마리네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방어 위주의 플레이로 검은 별은 엘리트 보스를 잡을 때 유물을 두개 주는거에요 원래 하난데 원래 하난데 원래 하난데 5피우물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스크림 그 타스 올려주는 것들 나뭇가지도 좋긴 한데 생각보다 좀 까다롭던데 있어도 쓰기 만화펌핑 없으면 오히려 만화펌핑이 필요하니까 실가마늘 좋죠 소주 한잔도 좋고 아 맞아요 소멸될 때 개구리지 잘못된 제품 손으로 맞은 에어 소멸될 때 전략 Egyptian 소멸될 때 소멸될 때 소멸될 때 슈흑 퓌 이쪽 아이라 너 오 너무 아픈데 아..몸갱이 코스 너무 빡세 근데 세긴 세 아..이득하고 닷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이득하고 닷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신성이 좋긴 한데 앉아볼게요 강화할 것도 많긴 한데 이득하고 닷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망했어 아..평균가 뭐 낚이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아..방어도 좀 올리고 싶어 자꾸 방어도 내리니깐 짜증나네 공격력하고 힐하려나? 힐 두 번하네 아..이거 잡아야되는데? 이래가지고 난 언제짜리냐? 자꾸 방어돌 방어돌 올려야되는데 안되겠구만 죽여야겠어 아..예..방멜들 가려고 지금 열심히 구상중입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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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깝다 아 먹을 거 많지 하다보면 모이겠지 아 잘못 때렸다 그래도 피는 난다니까 그게 그거였겠지만 아 아쉽네 박미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데 밀어내기가 있어야지 밀어칠 텐데 말이지 다음번에 잡아야겠다 다음번에 잡아야겠다 잘 못했죠 방금 공격했어야 된다 먹은 병원 우리 장난아니네 ㅎㅎㅎ 피는 안따라서 좋긴하네 아 자꾸 눕는다 부산 아 위험하네 많이 아프네 12됨 1담만놨다 아 아깝다 실수해가지고 아까 실수한것 때문에 당구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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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짜기 힘들어요 박밀도 잘 안나오고 쉽지 않죠 크흠흠흠 크흠 크흠흐 크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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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많이 나온다 claw 윽 노 어이게 오잡았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아 오케이 휴직 한번 하고 갈 길이 멀어 아 아아 일단 30이 되면 꼭꼭 시작해 어 좋아요 출발 너무 좋은데 아 1댐 까 7 4 28 7호 35호? 와.. 너무 센데? 와.. 흑복 부적 편지 칼 갈복이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는 굳이 없어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아 맞아 휴가타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와.. 쇼가타임 해야 되는구나 슈가타임 escape 그러면 이번판 깔끔하게 깨고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겄 재reet정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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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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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좀 찾아보자 아, 또 없네 또 없어 또 없으... 아... 잘 어울리는건데 또 없네 바리게이트 아, 아, 일피 달았잖아 아... 아, 욕심부려가지고 아, 아, 전투장부 눌렀어야 했는데 무한루트 무한방어도 아, 방어도 이제 그만 올려 아니요, 열심히 올려보자 15뎀이나 들어오네 PIB 마태란 보고서 못 갈거 같애요 너무 아팠어 안 돼 아...또 저주 먹으라고 상자 없잖아 이제 아, 있긴 있네 주세요 저주 받아갑니다 아, 인공물 약 쓸 걸 아, 죽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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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화 걸렸어 아, 죽는 거 아니야? 이번판에? 시비댐 들어왔는데? 야, 난리 났다 아, 바리게이터 어디갔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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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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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8 플러스 9, 아 아.. 또 죽었어요? 아.. 아 독이 있구나.. 아 다행이다.. 와.. 와.. 살았다.. 씨.. 독이 살렸다.. 독이 살렸다.. 산 가문요래.. 아 야 이건 잔인하다.. 아 씨.. 걸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아.. 아니 젖도 제거해야 되는데.. 아니 번돈 그대로 날라갔네.. 25원 먹고 돈 더 날라갔네.. 야 씨.. 너무하네.. 아 바리게이터도 강화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버텨야 되니? 아.. 아 이걸 멈춰서 이겼다.. 오케이.. 방어도.. 지구 끝까지 지운다.. 안 때리고 이긴다.. 공격 천천히 한다.. 바리게이터로.. 센 공격 막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쉬에어 데미지 도대체.. 아.. 쎄다.. 방어도.. 1대1.. 죽지 않죠.. 때리지 않는다.. 안전하실 때까지.. 피 지었다.. 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너무 막상인 것 같네.. 기다려 기다려.. 몇 시에요? 이번엔.. 또 38이야.. 또 38이야.. 와아.. 씨.. 계속 썼네.. 공격은 없다.. 수비로 간다.. 수비로 간다.. 10시간 게임 가야되겠다.. 10시간 게임 가야되겠다.. 어떤 효과를 들고 간다라.. 글쎄요.. 어떤걸 얘기해줘야될지 모르겠네.. 오케.. 방어도 점점 올라가죠.. 전투장비로.. cór 전사 처음용을 개사기죠.. 세력회복 방어조가 점점 올라갑니다. 흐.. 셀치진 났네 그래서 38인데 분리시켜주고 근데 언제 잡냐 이래가지고 저희 카운터인 방어두각기부터 잡고요 언제 잡냐 이거 이래가지고 파워드가 계속 올라가겠지 잡는건 언제 잡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방어도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 표정이 너무 떨어졌어. 25%밖에 안되는데. 35%밖에 안되는데. 아 분해했네. 35%밖에 안되는데. 35%밖에 안되는데. 35%밖에 안되는데. 35%밖에 안되는데. 때리고있죠. 야. 2라운드에. 박미리니까. 밀어치기가 있어야지. 박어는 올려고 하니까. 밀어치기가 없어. 박미리 핵심이 뭡니까. 밀어치기 아닙니까. 밀어치기가 없어 맞아요 밀어치 방, 밀에 방만 있어 밀이 없어 밀어치기 와 방어도 깎였어요 와 피 다는거 봐 와 난리났다 설마 묵게네 설마? 와 설마 묵게나? 설마 와 9밖에 안남았는데 피가? 와 이걸 진다고 그렇게 방어도 올렸는데 와 난리났다 와 공격 한명만 했으면 죽었다 2턴인가? 1턴효과인가? 와 그나마 다행이네 와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얘를 빨리 접어야되는데 18 플러스 10 28 헉 1 남았잖아 와 이거 진거 같다 다음 턴에 얘 공격하면 졌어 어 다행이다 살았다 살긴 살았네 방어도 안엄죽 죽는다 방어도 안엄죽 죽는다 와 왔다 와 와 야 이게 참 밀어치기가 없어 방어도 높은데 야 리 컨셉 잡고 하기 힘든다 힘들어 와 안 나오니까 답도 안 나오네 오 이걸로 가죠 이거 괜찮다 3번의 전투체력 1로 시작하는거 아 만났다 근데 아 아 엘보드 이 이거 잡고 갈라 그랬는데 아깝네 아까워요 너무 한번더 밀어 밀어쓰기 한번더 재도전 엉 으헛 하아 으흑 우휴 아 다행이다 실수했는데 아니 방댁 해보면 재밌어요 방어 밀어치기 할 때 개꿀재미 어 그냥 쓰죠 빨리 잡죠 밀어치기 할 때 개꿀재미 해봤는데 재밌어 리사이클 막 돌아가도 버티다가 공격하는 맛이 있죠 어 그게 박밀만의 묘이기도 했고 아 맞아 근데 핵심은 박밀이면은 밀어치기가 있어야 되는데 밀어치기가 없으니까 답탈팔 따름이죠 밀어치기가 없으니까 점점 세지는 것한테 약해지는 게 밀어치기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지요 밀어치기가 많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하기 배추 배추 출발 rendered 두erness 힘우 denser 핵심은요 힘을 울리는 것이 핵심이죠 힘을 뻥해야되니까 약전분석, 발화, 동전, 악마화, 이런거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힘 올려주는 카드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나? 힘 두배 올려주는 카드 있거든요 소멸 안되고 강화했을때 음.. 한개돌파 한개돌파 어우.. 잘해둬야가 부족합니까? 미쳤다.. 아.. 이게 안나는 일.. 가제.. .. 에이.. 아.. 안.. 아 이거 엄청나죠 중독성 켜낭 해줘야지 어 부적이다 집어볼까 경로까지? 아 강타 넣어 맞아 못버틸 것 같다 틀좀 넣자 와 씨 답도 안나오는데 강타부터 강타부터 아 나 뭐하는거 아 나 그게 개인줄 알았다 아 미쳤나봐 잠자도 낸줄 알았잖아 아 난리 났네 안 때렸어 와 18 대면 안 때린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어.. 와.. 죽겠다.. 죽겠다.. 30대면.. 아.. 갔잖아.. 아.. 18대면 안 때려가지고.. 아.. 지금.. 아.. 이걸 안 때려가지고.. 보상주세요.. 안주실거지요? 아.. 잔인하네.. 아.. 야.. 컨셉 잡고 가면 안되겠다.. 그냥 나오는대로 집어야겠다.. 답 진짜.. 이게 진짜 답 안나온다.. 와.. 아.. 부족 3천 1이요.. 컨셉 잡고 하면 도구통 맞네.. 와.. 그냥 갔어야 됐는데.. 괜히.. 해보겠다고.. 아.. 333 했어야 됐는데.. 이거 잘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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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실 거 보여을 parameters.. 다시 Sara가 없는.. 응.. 도구 상대! 으으흥! 사 cellphone 맞añañañañañ이 선어차 저 꼬마트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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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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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군. 아... 애매하다. 다 써야되네. 아... 그냥 잡지 말걸. 부식이었는데... 그죠? 얘 때리고... 박밀하면서 격돌로 딜 넣기 괜찮죠. 지역검으로 은근슬쩍 비싸게 한번 보고... 다수로 박밀효과 올려주고...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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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안 돼. 저주 이제부터 받으면 안 돼. 아 잘못했네요. 아 잘못됐어. 아 몇 댐? 38 댐이었나? 그쵸. 약 갔을걸. 아우 너무 아프다. 어허 많이 갔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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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합니다. 재물.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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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회복 조치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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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화. 악마화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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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제 나와네요 야외.. 해해 하지만, mit Patricia 아멘 뭐야 이거 아 매우 불쾌하다고 아 저주를 줘서 매우 불쾌했구나 딱히 뭐가 있는건 아니네 갑자기 읏 쮸 으흐. 으흠 쓸쓸잇을거 정도치는 와이어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끝났지요? 아 7댐 강화 한번 합시다. 아 얘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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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메이플하다가 하는것이 지내네 아 아 공격이 감소됐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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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소경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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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butterfly 아 방어만 어떻게 좀 지우면 되 Bürger 되겠는데? 심성이다 와우 격돌가자 공격력은 힘을 올려주.. 아 방어도 오구나 아 얘 방어를 올려줬네 힘을 주고 아 또 조화가 기가 막히네 아아 아까워서 어떡하냐 아 얘가 알겠네 흠 흠 흠 힐 해주겠죠 그렇죠 아 이번판 방어 두기 에너지 보가지고 스읍 스읍 느낌정건 아닌데 오케 한마리 처리하고 힐 한번 할까? 멍덩이로 끝내 그 차라리 멍덩이로 끝내 그 차라리 어? 어 아 대검은 아니겠지요? 어 아이스크림까지 야아 아이스크림 좋지요 달달하지요 달달하지요 아이스크림 방어도 방어도 카드가 좀 필요한데 스읍 방어도 카드가 필요한데 말이지요 도마빈 도마빈 꼬리에다 어처 어처 members 도마빈 꼬리에다 도마빈 꼬리에다 아 이거 써야돼요. 그래야 격돌을 쓸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재면.. 일단 좀 더 재면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상태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전투체면 짚고 격돌 집어넣어 난리났네 아 약화 걸거라 아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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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아 아야 아 몸풀기하네. 넘어가네 힐 한번 하자 엘보 접으러가 엘보 접으러가 아 3마리 또 아 나네 하고만 나네 또 3마리가 나와버렸어 아 아 몸방몸방 너무 센데 너무 아까운데 악마는 안되구요 어 소중돌이도 잘 나쁘지 않겠다 바로 쓰면은 셋 다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다음 턴 이제 어 사진으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흐흐흐흐흐흐 아 너무 욕심이다 솔직히 말해서 좋아 좋았습니다 아 이거 재밌지 중독게이밍 꿀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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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9..63 아 너무 약하죠 아 어 너무 약하죠 아, 공사 붙어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맞아 뭔데 말이죠. 아, 방어카드를 강화해야 되는데. 악마 바로 너무 할만하다. 바로 쓸만하지. 아, 공사 붙어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약화 걸어놓고. 아니다, 아니다, 잘했다. 아니야, 약화 걸어놨어야지. 아니야, 잘했다, 잘했어. 바로 악마가 들어가. 오케이, 분석까지 들어가고. 아, 재물을 가져갔네. 그럼 얘를 잡으면 재물을 준다는 얘기지. 이번 컨셉이요. 방물도 아닌 것이, 공격도 아닌 것이, 썩, 썩겼어요. 썩떼기요. 와, 온다, 이제. 몇 댐에? 58 댐이지? 아, 너무 아깝네. 아, 너무 아깝네. 운으로? 어? 약화 걸면 사나? 아유. 못쓰는구나, 얘.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놈아 뱀꼬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Mol 킹같은. 음흠. 소주 과자. 한턴은 너무 하는게 없어. 상점도 한 번 가야되는데 와 상점 진짜 멀다 아 잠깐만요 여기 상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네 아 다행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헤이 음... 음... 몇이에요? 6,4,24 6,8,48 6,8,48 아아 좋다 아 갓돌이 가야지 갓돌이 가야지 아냐아냐 필요없어 필요없어 유물 필요없어 피가 중요하다 아 수비 안됐는데 아... 수비 없는데 박밀 두장이나 있는데 아 복제란다 아아 하아 하아 수비 박밀보단 수비 제물이 됐겠지 아 저 그런가? 아 저 난해하네 사신 아 아 아 아 아이 아 펫 아 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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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뭐 행복한 거 좋지요? 야 충격판은 좀 아닌 것 같애 강할게 너무 많긴 하지 아 방어카드가 없어 방어카드가 방어카드 아 큰일났다 이게 어떡하냐 아 나 물량 못쓰는구나 아 이거 쓰지 말걸 아 그냥 턴 넘길거 같애 아 얘가 언제네도 한번에 가야되네 아 됐어 방어도 이정도만 올려 흠흠 흠흠 아 갈거 같다 이거 힘들어 보인다 이 게임 ㅇㅋ 와 피 와 이번탄이 못 끝내면 사실상 졌다고 봐야되는데 이렇게 많은 딜을 넣을 수 있을걸 코스트는 개 많아 하고싶은대로 할수있어 안돼 요기 까지까 요걸 못써 왜 또.. 아.. 졌다 졌다 방어들 어떻게 써야되냐 아.. 이건 그렇다 저거 다음이 문제잖아 다음이 문제지 다음이 아.. 다음을 어떻게 버티지 도대체 다음을 버텨야되네 다음 40 데미지를 어떻게 버티지 일단 깔보기를 하려고 준비해놨죠 아니야 아니야 아 기다려봐 이거 아닌데 아.. 아.. 말도안돼 또갔어 아.. 아.. 아 이거 말도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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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서 한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쉽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 이번에는 진짜 갈만했는데 아.. 너무 빡센거 걸렸네 너무 빡센거 말도안되는거 걸려가지고 와.. 제가 딜 넣을 수 있는게 딱 한턴인데 그리고 두턴 맞고 한턴넣고 1뎀 밖에 안돌아가지고 쉬워서 구부 Bridge 아.. 저염 오래 안내요 자야지 이제 그거 하지 ㄹㄹㄹㄹ 스물전소다 아 근데 다음 턴은 어떡하냐? 아니 잠깐만 일단 흰물약 좀 먹어봐 빠르게 가자 맞으면서 안되겠다 공격력도 약하고 약하도 걸리고 4백원짜리 좋은거 주세요 약하를 더이상 받지 않는다 병속의 가슴 생강이 나와보이는데 생강을 하고 약하를 더이상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아니 이걸 제거하나 이걸 제거하나 똑같잖아 좀 차려 이걸 제거해야지 아 아 그거 이독벌 카드 그거요 그거 이거 그 전투함성인가 바로 카드 4개 주는거죠 그거요거 그게 이 꼴이에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카드 먹고 시작하거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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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전투층이 나오지않나 아닌가? 천두체면 본거 같은데 적당한 수비와 적당한 공격을 섞어 써야되는데 너무 수비했네요 여기서 죽겠는데? 마감하겠는데 벌써? 와 공세계 나와야지 산에 아 죽었다 이거 이강하잖아 아 또갔네 또갔어 또갔어 아 벌써 죽었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벌써갔어 야씨 아 시작한지 1분도 안된거 같은데 벌써갔냐 아 미치겠네 답은 찐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흠 공격카드 집도로 가겠습니다 초반을 좀 빠르게 넘겨보자 안되겠다 와 공격해 수비해야지 누가 공격하느냐 얘는 공격력 올라가는게 아닌데 그래도 빨리는 끝나네 흐흐흐 2개면 되나? 아 집을게 없다 집을게 없어 무장세 사기카드 찍고 싶다 무장세 사기카드 찍고 싶다 아, 항타할걸? 아니다, 저렴해. 마일리지 5프로요. 아, 이거하고 자야겠다. 아, 피곤하네. 화나게, 화나게. 이두류하고 절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절단이구나. 젤리즈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펜과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 잡는게 더 나았었겠다, 오히려. 들터 스시AGO를 아들이 한 마리 잡았을 때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잘못했다.. 덜 맞긴 하겠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언제 때리냐..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 나 9등밖에 안 맞는데.. 방어 강화일걸.. 괜히 강화했네.. 욕심이지.. 뭐 절개 두번쓰겠다.. 절단이지.. 절단 두번쓰겠다.. 아.. 너무 아프다.. 조금 이래요.. 어.. 졸단이 되겠다..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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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절단이다 어 그레니프 은근히 달달하게 썼는데 첫 턴에 나온다 그럼 절단이 났지 지금 상세 강화하러 가자 저 절단 절단 부터 시작해 어 깔끔 격돌하나 싶지 격돌 필요하다 회복 한번 하고 하이퍼 스탯 하이퍼 스탯 하이퍼 스탯이요 주간장 하이퍼 스탯이요 흠 어우 이번 콘셉트 맞지 말자 나도 때리자 얘말고 눈알사탕 나오는데 눈알사탕 가자 어우 잘 나왔다 와아 눈알사탕 나오는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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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넣은거 아스트롤라페라고 획득시 세장 카드를 변화시키고 강화합니다 론 카드지 아 여기가 애매하긴 해가지고 하나하네 하나하네 아 돈 다 털어간다 도망갈텐데 이제 아 다 도망간다 아 얘는 어떻게 잡냐 공카드 다 나와야지 잡을거 같은데 아 돈카드 다 나와야 잡을텐데 됐다 근데 됐다 으흥 분노 안잡겠습니다 제가 분노 좋아하는데 안잡고 가보겠습니다 읽어 읽어 책 읽어줘야죠 전투시 무작위 파워카드를 한장 얻습니다 그 카드의 비용은 0이 됩니다 상점 어딨어? 상점 어딨어? 아 상점 없는데? 아 못받겠다 상점이 없어요 상점이 없어 잘하는거지 그 카드의 비용은 0이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선택의 길이 없었어 아 이걸 못쓰네 그렇다면 에너지를 섭취해가지고 어스케이스트 잘 나왔어 깔끔 안잡겠습니다 안잡겠습니다 강화할 시간이 없어 이 카드로만에 14장이면 충분하지 유물 내놓았어요 백년파절 매 전투시 처음 피해를 입을 때면 3장의 카드로 획득합니다 체력에프게 주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피없다 이제 도마뱀 없다 자 이번에 만난 보스는 3마리 보스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보스로 유명한 보스인데요 일단 한번은 구워줘야지 아 야 아 아 이 카드가 절 망하게 만들었어 아 이 카드 야 씨 아 나 피가 너무 없는데 와 아 죽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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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어 19 오케이 와 이것때문에 죽겄다 와 야 씨 잠깐만요 아 살았다 아 해시길 아 저는 사실 2장은 안 되고요 일단 힐 힐 힐 힐 힐 한번 하고요 300원 상점이 없어요 아 돈은 많은데 상점이 없으면 어떡하니 나한테 어쩌고 하는거니 어 어 초반 강화 카드 개구리지 그렇다면은 자 이도를 써서 파워 카드를 뽑아서 파워 카드를 뽑아서 너무 아프지요 약 약할을 버려주고 응 돈이 많겠다 흠 흠 흠 흠 봐라 유령관 못 찾죠 아마 얘는 잡을 수 있을걸요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가자 자 이게 낫겠다 강화도 좀 해줄게 양상 흠 흠 흠 힝 피웠 cambios 어따 보자 수비할땐 됐는데? 수비 원래 안하나? 아 가보자 가봅시다 휴식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카드가 소멸될때마다 빠거도 이후 잘 버티고 있어 어? 까먹어 칙 칙 칙 칙 칙 칙 오 잘못 눌렀다 저 처음 데미지를 맞았을 때 카드 세 장을 들어왔다. 그렇지. 근데 뭐 남았냐? 나 카드가 몇 장 없어가지고 카드 10장으로 게임하는데? 아 이거 없어도 다음번에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어 76이 42뎀이네? 와 씨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오 이것도 세 개. 아 네 개념 넣었네. 근데 지 샀는데? 가스크림이네요. 가스크림이 강태면 죽잖아. 미치겄네. 와 1 남았는데? 16, 20, 24 아 죽었잖아. 아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망한 거야. 아 와 또 10단계 하루 종일에서 승천 10단계 못겠네. 와 아 그럼 저는 또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how are we kids towardienst Tiago? 진짜? 네 너무 고맙 employer. оме고 수 IX